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제3자간 계약의 무효확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5월 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201320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인데, 원고는 수의계약의 탈락자들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 신탁회사고요. 수의계약의 선정자, 신탁회사가 공매처분을 하면서 경매가 안되니까 수의계약을 입찰을 붙였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수의계약 입찰을 했는데, 그 중에 탈락자들이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세아주택이라는 회사가 대주단 자금을 대출받아가지고 피고회사에 신탁을 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신탁회사였는데, 대주단이 대출을 회수가 안되니까 공매정찰을 진행하게 된 거죠. 신탁회사가 공매를 진행을 했는데, 유찰이 돼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공매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개 업체가 매수 제안서를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 피고 신탁회사가 포스트개발이라는 회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가액은 1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개 업체가 매수 가격이 누구로 소설됐다는 이유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이 매매계약이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수의계약 탈락자들이 매매계약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지금 신탁회사와 포스트개발 사이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됐는데, 탈락자들이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무효확인 청구가 가능한 거냐. 좀 이상하죠. 매매약 당사자가 아닌데 남의 계약을 지금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심지어는 무효계약이 없어져도 다시 탈락자들하고 계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입찰이 돼서 낙찰이 되면 유찰은 그 다음 경례학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사건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탈락자들하고 계약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느냐. 원심은 없다고 본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이제 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제3자의 권리관계도 확인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남의 계약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 무효가 돼서 반드시 내가 매수인이 되거나 돼가는 계약에서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개발과의 계약이 끝난다고 해서 내가 계약자가 꼭 돼야 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절차에 있어도 입찰자의 지위만 있으면 남의 계약에 대해서 최종 계약에 대해서 무효확인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확인이 없다는 원심은 잘못됐다. 이 원심에 보면 원고 중에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도 원고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확인이 없다고 판단을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남의 계약에 되려면 입찰에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최종 입찰 결과에 의해서 수의계약의 입찰의 결과에 의해서 계약 맺은 사람의 계약이 무효율임을 주장하는 거 가능하다. 다만 입찰도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는 무효확인 구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절차에 의해서 탈락을 했을 때 앞에 권리관계가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계약자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대법원은 확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본안한테 이길 수 있냐 없냐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확인의 이익이 있으니까 본안을 판단해라. 그러니까 매수가국에 누설이 있어지고 있는지 누설이 있으면 반사의 법률회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다시 판단해보되 대법원이 판단한 거는 다시 거기까지 판단해 들어갈 수 있다. 거기까지만 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확인의 이익에 관해서 다수 여러 가지 확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제3자의 권리관계도 가능하다는 지금 이 판례도 있었고 예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도 가능하다는 판례도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확인의 소라는 것이 이제 이행 청구가 기본이거든요. 모든 소서의 기본은 이행 청구인데 이행 청구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이 그렇죠. 입찰을 지금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나한테 계약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애매할 때 확인의 청구가 유효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조실무자의 경우에는 이행의 소가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의 소를 한번 꼭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확인의 소가 가능하다면 소가도 좀 낮고 인지도 굉장히 쌉니다. 확인의 소는 그 계약관계가 뭐 그렇게 큰 소송 지금 1100억의 소송이었기 때문에 이행 청구를 하게 되면 아마 소가도 엄청 비쌀 겁니다. 그런데 확인의 청구는 소가도 낮아서 인지가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확인의 소를 할 수 있다면 확인의 소를 하는 것이 소송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도 됩니다. 따라서 요팔례 기억해 주셨다가 이행 청구 말고 확인의 청구도 반드시 법률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팔례함은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